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62부 정도전 요동정벌을 추진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397년 4월 권근이 사행길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정도전은 입지가 굉장히 불리해지게 돼요. 명예홍무제는 노골적으로 정도전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이방원 일파를 우대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예홍무제가 노리는 것은 정도전이며 끝내 정도전이 명제국에 소환이 되어지만 이 분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이 명제국에 갈 수 있냐라고 하면요. 그건 사실상 죽는 거하고 다름없거든요. 한번 가면은 못 돌아오는 거죠.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갑갑하기는 태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자신이 신이 많은 신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전을 홍무제의 요구대로 명예 보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한테는. 게다가 얼마 전 세자의 모후인 신도광호 강식씨가 벨세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갑자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아직 어린 세자가 믿고 의지할 게 누구냐 이거죠. 즉 세자의 후견인격인 정도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신도광호 강식씨가 좀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게 세자였던 이방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도전이 명예가서 불기의 계기라도 된다면은 이 어린 세자를 누가 지지를 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악재가 또 하나 겹칩니다. 사실 한 해 전부터 태조와 홍무제는 서로 넌지시 혼담을 주고받던 터였어요. 이게 뭐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드라마에도 거의 언급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약간은 뜻밖이지만 그런 얘기가 원래 오가고 있었어요. 혼담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 혼담 얘기가 지지부진해지더니 결국에는 1년 정도 진행했던 혼담이 파국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명예서 사인길에서 돌아왔던 설장수가 가지고 온 자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혼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홍무제는 아직 혼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측이 보낸 예물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송 조치를 하는 등 또다시 심수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속에 조금 더 성의가 없으니 어떻게 감히 혼사를 정하겠는가 감히 못하든지 하려고 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사실로 정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무성의하니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너의 사은하는 말은 혼사가 이미 성립되지 않아서 머물러 두기 어려우니 가지고 가라.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 홍무제가 심수를 부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혼담이 진행이 되던 게 뜻밖에는 이제 홍무제가 먼저 또 제의를 해요.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자 이제 조선 측에서는 어쨌든 기왕이면은 명과 좀 확고하게 사대 관계를 갖기로 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실로교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파국이 된지는 명확하게 기술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무제는 지금 조선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얘들은 원래 원의 부마국이었던 애들이었고 그 전신이 고려가. 그리고 이성계라는 인물은 위화도 회군을 하기는 했지만 요동정벌 사령관으로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무제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홍무제가 조선을 확실하게 좀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뭐 계속 이제 그런 심술도 부리긴 했지만 정략교론도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얘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부마국으로 두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호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조선 측에서는 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제 정략교론을 하는데 좀 우리한테도 좀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급부에 뭔가 좀 떡검으로 달라 싶게 말해서 뭔가 좀 이제 우리한테 보상을 좀 달라 이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뭐 그런 거예요. 북미 간에 이제 대화하는데 미국에서 먼저 핵을 해체하고서 사찰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은 우리가 뭐 해주겠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먼저 좀 뭐 좀 풀어달라. 그럼 우리가 그럼 성의를 보여주겠다. 아마 그냥 이거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선 측에서는 뭔가 좀 이제 자기들한테 떡검으로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홍무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거 봐라. 저것들은 끝까지 우리 벗겨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놈들이다. 겉으로는 뭐 사대니 어처니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저런 일들이 겹쳐서 이 혼담이 파토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조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홍무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태조에게 집요할 정도로 정도전에 소환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냐.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홍무제가 조선을 극도로 경계한 거는 맞기는 한데 일단 조선과 진짜로 전쟁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듯이 중원의 국가가 한반도로 침공에 들어가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도 좀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한반도는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땅도 아니고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했던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진짜 굳이 이제 있다면 기껏해야 옛날에 이제 옛 조선이 멸망했을 때 그때 이제 한사군을 설치해가지고 잠깐 이제 장악했던 거 그 다음에 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한동안 이제 안동도호부 설치해가지고 잠깐 장악했던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홍무제도 지나간 역사로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저쪽은 가봤자 이거는 먹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먹었고 봤자 이제 별것도 없는 그런 동네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손에만 있는 동네다. 아마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만약에 요동을 영유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원에 있는 국가가 위기를 좌지할 수밖에 없다는데 역사를 또 다시 상기시켜 보면요. 또 다른 공식이 나와요. 요동지역에 강력한 제국이 들어서면 이 강력한 제국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중원으로 침공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반도하고 요동을 아우르는 그런 국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국가가 나오면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동지역이 엄밀하게 말하면 여진족과 명예세력이 좀 뒤섞여가지고 아직은 안정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반도를 통합하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혹시라도 요동까지 재패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중원을 노리는 것이 거의 뻔할 뻔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무제가 제일 신경을 곤두섰던 게 뭐냐면 과연 조선이 그렇다면 그럴 의도가 있는지 여부였어요. 아무래도 홍무제는 이 점에 있어서 조선의 진위를 매우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제로 조선이 그럴 능력이 있냐 없냐 하고 별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홍무제가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말 골치 아파요. 이거는 아무리 조선에서는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백날천날 말해봤자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 그거는 말짱 꽝이에요. 실제로 홍무제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인물이고 그래서 한 번 이 사람 숙청 단행했다 하면 뭐 만명 단위로 죽어 나갔다는 건 제가 이미 한 번 서술을 했죠. 그 의심 때문에 대규모 옥산을 일으켜서 정말 많은 신하들을 도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홍무제가 왜 하필 정도전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례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추척은 해볼 수 있는데 조선 계곡 초기에 정도전이 명제국의 사행길을 가면서 이미 홍무제가 아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생판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마 이때 만남을 계기로 홍무제는 정도전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간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세를 헤쳐온 영웅호골이잖아요. 홍무제는 그런 영웅호골의 눈에 비친 정도전이 한 번에 이제 딱 간파가 되는 거죠. 아 저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리고 쟤는 굉장히 위험한 야신가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당시 정도전이 사행길을 마치고서 사내관을 넘으면서 했던 말 한마디를 이제 하고 갔는데 아 이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 불순한 형태의 말을 한마디 하고 가요. 정도전 성격이 여기서도 또 나오죠. 곱게 안 가요 또. 그래서 홍무제는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홍무제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정도전을 중용하는 태조 역시 천지분간을 할 줄 모르는 인물로 매도하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도 첫 만남부터 정도전에 대한 홍무제의 인식이 무척 좋지 않았고 그래서 요주 인물로 찍혀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집요하게 저렇게 정도전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모는 분간을 할 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모가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2단으로 이름을 거쳤죠. 이모는 분간을 할 줄 모른다. 정도전을 써서 무엇을 할 것이냐. 노골적으로 이제 정도전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도전은 여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게 계곡 초기에 왔던 사인길이죠. 산해미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대하여 말하기를 좋은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모르겠다 하여 한마당을 다투었다. 구체적으로 뭐 가지고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생 조선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명제국이 이거 화끈하게 인정을 해주고 고명과 인신도 그냥 화끈하게 내주고 아 그러면 될 문제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질질 끈지 나 잘 모르겠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뇌관 쪽에 있는 관료더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바탕 소란을 떨었는데 이 말이 홍무제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첫 만남부터 이제 좀 꺼림직했는데 저게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는 길에 저런 말까지 하고 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홍무제가 뚜껑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태조에 대한 홍무제 인식 또한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태조 역시 일개 지방의 무장으로 시작해서 일국의 귀국주가 된 인물이죠. 아마도 이제 홍무제는 태조를 바라보면서 묘하게 이제 자신의 인생이 투영되는 것을 느껴졌을 거예요. 어쩌고 뭔가 좀 나랑 캐릭터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모르긴 해도 홍무제는 몽골의 유장 출신인 나하추를 통해서 나하추가 또 이제 요동에서 한때 세력을 떨치면서 명을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럼 나하추를 나중에 간이신이 제압을 하고 나하추가 이제 홍무제 휘하러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나하추한테 물어봤겠죠. 야 너 저쪽 동네에서 좀 놀았잖아. 그러면은 저 이성계에 대해서 알겠네? 한번 얘기해봐. 아는 정도가 아니죠. 둘이 한번 대대적으로 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나하추가 이성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이제 나하추를 통해서 들은 태조에 대한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역시 홍무제는 아무래도 태조 역시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혼담이 파임을 맞이한 것도 이런 태조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쯤 되자 태조의 인내심도 슬슬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간 최대한 홍무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원과 수모를 다 감수했지만 홍무제의 심수는 정말 그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 이쯤 되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했던 혼담도 사실상 파탄날의 소망에 놓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허탈함 또한 컸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냐? 아마 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사실상 태조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던 정도전이 역시 태조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죠. 영토와 인구수, 물자의 보유 이런 모든 측면에서 조선은 명제국에게 열세였어요. 이는 과거 우왕 때 최영이 주도했던 요동정벌에 대해서 사불가로를 외치면서 반대했던 태조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현재 조선이 개국된 후에 고려 말보다는 상황이 좀 낮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이 명제국에 비해 열세였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정도전 하지만 그는 무서운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죄여호는 홍무제의 칼날을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다면 남은 것은 정면돌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정도전은 태조에게 우리가 약하게 나가면 홍무제의 요구는 한없이 늘어갈 것이니 여기서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의 국력으로 명제국과 전면전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건 뭐 거의 자살이나 다루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과 전면전보다는 명제국의 변경에 해당하는 요동을 공략함으로써 한 번쯤 조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짜 요즘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북한이 과오를 포위 타격을 한 해만에 뭐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또 조선인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고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동을 회복한다. 그런 인재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프로젝트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간 홍무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정말 있는대로 시달림을 당해왔던 태조는 정도전의 주장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명제국과 전면전쟁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 자신이 요양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힘을 집중해서 요동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위세를 한 번쯤 보여주는 것 정도라면 아니면 적어도 실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혹시 이 갑갑한 상황을 타격할 방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법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동정벌에 대한 구상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사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정도전, 남은, 심효생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이제 가장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도전이 이거를 주도를 했고 남은은 정도전의 이제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심효생은 세자 이방석의 장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세 명이 한 체제를 부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에 나가기를 꾀하여 임금께 의논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동정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좀 명시가 안 돼 있긴 해요. 여기도 내용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진짜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의시아의시아 수준으로 끝내려고 했던 건지 그게 좀 사료에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 좀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는데 그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이걸 주도하는 핵심 멤버가 정도전 남은 심효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그 설명한 적이 있어요. 태조한테 있어서 오른팔이 정도전이라면 왼팔은 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도전과 더불어서 현재 이제 조선 국정을 지지하고 있는 양대 300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둥이 누구냐면 조준이에요. 그러면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조준한테 동의를 안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준의 집에 찾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남은 게 바로 조준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조준의 동의를 받는 건데 일단 이방원 일파는 뭐 반대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이미 태조가 정도전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전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전과 더불어서 태조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준의 의향이었다는 거죠. 조준은 오랜 세월 동안 정도전과 함께 태조의 수정 노릇을 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동정벌은 당연히 조준의 지지가 필요했고 또 당연히 조준이 이걸 지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가벼운 마음으로 조준의 짐을 방문하게 되는데 과연 조준은 정도전의 요동정벌 구상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